본선 3라운드 라이벌전 첫 번째 가수, 23호 가수님입니다. 오, 맞다. 뭔가, 뭔가. 옥고수. 이에 맞서는 다음 가수는 60호 가수님입니다. Q형 보컬. 또 팀이 아니네. 아니, 이 두 분도 이렇게 만나면 안 되는 사이 같은데. 맞아요, 맞아요. 라이벌을 지목하겠습니다. 68 언니가 하겠습니다. 네? 잠깐만.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좀 이상하게 뽑은 것 같은데. 안 좋은 것 같아. 저 언니 되게 좋아하고. 너무 그렇게 우울해야 돼. 말자.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왜 이러세요? 뭐야? 진짜? 진짜 깡패예요. 너무 웃겨. 아, 너무 웃겨. 너무 웃겨. 어떡해.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바꿀 수가 없잖아. 언니 왜 그래요? 이제 경쟁사회야. 언니! 아름다운 이별이야. 정말 한 팀이었던 게다가 학교 선후배 간의 대결입니다. 대결에 앞서서 서로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.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언니고 또 하늘 같은 선배님이시지만 오늘만큼은 제가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제가 한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번 무대 좋은 무대 저도 만들고 저희 둘 다 좋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